정국의 기술 우승한 사람들 보면 앞에서 바람막이를 해줬던 사람들이 있거든요. 최승원 도와드릴 수 있어요. 최고의 서포터 질과 함께 달리는 거죠 네 그냥 오늘 스톱 할게요 부정적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한순간은 아니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내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을 했어요 암은 나중에 생각해라 지금은 완주만 생각하자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꿈을 꾸고 있어요 아직 나는 자전거를 탈 수 있잖아요 아직은 아직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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